공주맛 쿠키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. 이렇게 신나게 달려야 모험이 즐거운 거라구. 이런 공주맛 쿠키 괜찮으십니까? 신나는 것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입니다. 잔소리쟁이. 이번엔 뭔가 달라. 내 발에 뭔가 걸렸다고. 여기 숯불에 뭔가 있어. 이건 배로군요. 누군가 왕국에 타고 온 걸까요? 잘 모르겠는걸. 하지만 어쩐지 재밌어 보여. 이것 봐. 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. 트로피컬 소다 제도? 관광지인가 봐. 그러고 보니 바캉스를 간지도 꽤 되었지. 공주맛 쿠키. 설마. 떠나자. 지금 당장. 트로피컬 소다.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여행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. 먹을 것, 입을 것, 그리고 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. 듣고 보니 그렇네. 좋아. 단단히 준비해 올 테니까 한국에서 다시 만나. 잠깐만요. 공주맛 쿠키. 바다라니 괜찮을까? 아니, 정신 차리자. 내 임무는 공주맛 쿠키를 지키는 것. 용사맛 쿠키. 나왔어. 아, 공주맛 쿠키. 오셨군요. 어? 잠깐. 옆에 그 쿠키는? 좋은 오후입니다. 용사맛 쿠키. 제가 합석해도 될까요? 소다 제도에는 여름에 걸맞은 좋은 주스 레시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바캉스에 달고 시원한 음료가 빠지면 안 되니까. 스파클링 맛 쿠키도 같이 갈 거야.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도록 시원한 파도소리에 어울리는 맛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